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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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달이 뜨면 나간다 아하 아하 이제는 익숙해져 또 간다 아하 아하 강남 살아남는 서울에 아하 찰나에 뭐가 취한 내 진대 아하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세상 잘 돌아가네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세상 잘 돌아가네 아하 아하 저는 쓰레기 미래용품인데 에헤 그렇게 태어난건디 아니면 다득한건디 또 언제쯤 바를들엔디 아하 저는 쓰레기 미래용품인데 내 가슴을 심심한건디 산산조각 나니 어떻게든 사랑의 런닝 오 나는 이제 나는 가련나 이제 나는 가련나 이제 나는 가련나 이제 나는 가련나 아하 제가 외모로 돈을 버는 사람이면 저도 외모를 꾸미겠죠 이렇게 늘어난 티를 이 지랄로 입지는 않겠죠 하지만 저는 외모가 아니고 전두엽으로 아니 전두엽 전두엽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런걸 좀 나타내주려고 일부러 이런 한석봉 머리를 하고 다니는거에요 아시겠죠? 아 아 아 감사합니다.